방송인 김정민을 응원하는 김새롬의 글이 다양한 추측을 낳은 가운데 김정민이 직접 SNS에 심경글을 남겼습니다. 김정민은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용기내서 더 열심히 할게요. 저를 믿어주고 용기내준 언니에게도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. 라는 글을 게재했는데요. 앞서 이날 김새롬은 자신의 SNS에 저에게 늘 힘이 되어주는 친구입니다. 여러분 정민이에게 힘이 되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라는 글을 남겼다가 삭제한 바 있습니다. 이후 김새롬은 이 포스팅이 정민이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여러분도 정민이에게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라는 글을 다시 한번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.